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연 유정입니다 비누로 몸도 닦고 손도 닦고 근데 얼굴은 천연비누 써서 닦는데 내가 요즘 쓰는 천연비누는 빨랫비누 냄새 그러더라고 홍보께서 천연비누를 만드신단 말이야 세수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샤워할 때도 비누로 했던 것 같잖아 맨날 그걸로 씻으면 여드름 심한데 천연비누로 쓰면 많이 깔아앉고 저도 손 씻고 발 씻고 할 때는 아직 비누쎄 우리 집도 하아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 기다려봐 진짜 이상한 거면 버린디 진짜 갖다 버리고 싶다 이건 뭔지 아놔 백은 뭐 선물해줘도 이거는 선물해왔다 백은 선물해야지 빡 유정아 선물 샀다 나도 선물 샀는데 너도 여기서 샀어? 나도 여기서 샀어 화이팅 아 역시 우리 쏠베트야 아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손이 왜 이렇게 떨어뜨려 기다려봐요 큰 놀이 하다가 저 손이 아프다 이게 뭐야? 천연비누 천연비누? 나 정말 천연비누 좋아해 앗 앗 으아아 이거 냄새 좋아 으아아 예뻐 이거 냄새 좀 좋아 또 저한테 진짜 이거 냄새 진짜 이거 냄새 진짜 아 시즈.. 시즈 넣어주세요 시즈 넣어요 변태 아니에요 저 변태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들어있네 이거 뭐야? 이거 거품 내는 거 거품만 더 이렇게 빼야 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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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해 이거 봐 여기 안에 이렇게 넣는가봐요 여기 안에서 물 좀 나와라 세세야 이게 뭐야 갑자기 헬로키키가 나타났어 이때 바로 거품만을 써야 되지 왜냐? 거품만을 쓰면 거품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거품만이 있는 거야 아마도 오 이쁘다 오 마이 갓 오 거품 거품이 너무 좋다 거품이 너무 좋은데? 거품이 너무 부드러워 어 몽글몽글 몽글 와 진짜 몽글몽글 걸려 오 진짜 거품이 진짜 쫀쫀해 와 대박 이러기 쉽지 않은데 오 빙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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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부드러워 뽀득뽀득 오 완전 뽀득뽀득한데 손에 남아있어도 될 것까지 다 씻어 없애는 느낌인데 맞아 맞아 이건 딱 필요한 수분을 남기는 느낌 응 맞아 진짜 촉촉한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좋은 우와 이렇게 해도 안 야 내놔 야 내놔 긴 거품이 잘 왔다 야 내놔 와 우리 나머지 선물도 뜯어보자 좋아 난 큰 선물이 좋더라 나도 나 술을 먹어볼게 슉 슉 슉 하고 슉 슉 슉 슉 패져야겠어 응 아 민지 막 하고 있는데 민지 저 요즘 잠을 너무 못 자 뭐? 잠을 못 자? 이 새끼 기다려봐 이거 뵈고 자 이거 뵈고 자면 잠이 잘 올 거야 이게 뭐냐면 구졸초 베개 짜잔 이런 베개 정말 좋아해요 저는 나 이 냄새 너무 좋아 장롱 속에 그냥 넣어두지 마시고 광목 광목 생지 이거 나무가 그럼 들어있는 건가? 어 이거 뭐야 나 이렇게 나 이렇게 있을 정도로 상상도 못했어 우와 꽃이다 오마이갓 이게 구졸초인가 봐 그런가 봐 오 안녕 안녕 오늘은 눈빵 바루자 어 바루자 바루자 아 깨지 못했어 꽃들에 누워있으니까 내가 꽃밭을 아니야 소감은 어떠십니까? 윙크 윙크 밀척치지 약간 나무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자는 거 좋아하는데 어 냄새 난다 맞지? 어 나는 옆으로 안 해도 냄새가 나 감동적이야 냄새가 아 맞아 냄새가 여기서부터 제일 숨 숨 숨 숨 숨 숨 숨 자면서 내가 좋은 냄새 나니까 어 좋은 곡일 것 같지 어 좋은 곡인 것 같다 이게 만약에 너무 높다 싶으면 이거를 안에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좀 빼내시고 자면은 좀 더 이렇게 낮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향기 나잖아 천연비는 근데 좀 향기도 괜찮은 것 같고 진짜 보들보들한 거품 때문에 진짜 계속 손 씻고 싶고 어 맞아 맞아 이거 거품이 아 거품이 진짜 대박 있어요 이거 쓸 때는 거품만 꼭 아 맞아 거품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쓰면 좋은 것 같아요 거품 되게 진짜 쫀쫀하게 많이 올라오고 다른 천연비드보다 좀 부드럽게 쓸게요 맞아 도깨도 세한적도 좋아요 나는 응 이게 천연비누라고 해서 응 산 냄새 나거나 응 흙 냄새 막 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응 약간 상쾌한 냄새도 같이 섞여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응 손이 진짜 건조한 편인데 이거 비누로 손을 4번이나 씻어도 핸드크림을 별로 안 발라도 될 것 같아 맞아 그 만큼 너무 촉촉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응 이게 안에 꽃이랑 나뭇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산에 와있는 그런 냄새가 나서 진짜 좋았어요 딩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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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응 응 이렇게 해주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쌤 눌러주세요 고맙다 ahahaha 고맙다 고맙다